자 그러면 선택 미적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적시험 보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2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부분적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개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에 관한 기본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7월 학평 출제해주신 출제진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는 역시나 작년에 봤던 문제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 30번은 조금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뜻을 좀 못 알아들었으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꺾어 올린 점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 이런 것들 또는 불연속을 찾았는데 이거는 모든 실근의 합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조금은 난해했을 건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3번부터 풀어드리도록 할게 자 얘는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바로 유리화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4제곱 더하기 5n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n제곱 분에 얘는 플러스죠 루트 이거 그냥 제곱해서 전개하자 그냥 자 전개하시면 n4제곱 더하기 5n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n4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무한대분에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 2n제곱 분에 5n제곱이다 그래서 2분에 5 자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볼게 아 얘는 딱 봐도 옆에 있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익스포넨셜까지 x제곱 분에 2에 lnx dx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 1부터 익스포넨셜까지 x분에 3에 lnx dx 요것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lnx를 t로 치환을 하시면 총 3가지 미분 때리시면 x분에 1 dx가 dt 요렇게 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t값은 ln1이므로 0이고 x 대신에 익스포넨셜을 대입하시면 t값은 ln1이므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dt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2분의 3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도 마찬가지로 쉽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매개변수의 미분이니까 dx 아 dy dx를 구할 때는 dy d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dx dt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dx dt부터 구합니다 자 dx는 dx dt 이거 미분 때리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et 곱하기 lnt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하고 t분의 1이니까 t 더하기 3 요렇게 미분이 가능하고 dy dt를 구하시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익스포넨셜의 t-1제곱은 어차피 공통일 테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면 그냥 t 플러스 1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t 대신에 1을 대입합시다 자 t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dy dx가 얼마가 되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4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6 곱하기 2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3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가능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26번도 그냥 바로 갑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맨날 하던 내용이죠 자 fx가 gx의 역함수이고 그러니까 뭐 fx가 gx의 역함수면 gx는 f의 역함수이고 뭐 그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때 limit x가 현재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2가 현재 3분의 1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건 0분의 0 꼴이니까 f2가 2입니다 서로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 가능하지 그래서 g2로 2가 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f2로 이렇게 가시면 0분의 0 꼴이니까 f'이고 2, 3 법칙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 아까 공통과목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f'의 2의 값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g'의 2의 값은 두 개를 곱한 기울기의 곱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3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f'가 b이면 f의 역함수의 b가 a가 되고 우리가 f'의 a 곱하기 f의 역함수의 f'의 b가 1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우리 뭐 찾는 거냐면 hx가 fx분의 gx일 때 h'e ok h'x는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분자 미분하고 분모 뽑혀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냅 분모 냅두고 분자 냅두고 분모 미분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2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h'e는 자 f'e의 제곱이니까 4분의 g'e는 3이었고 f'e는 2였으니까 6 마이너스 g'e는 2였고 f'e는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2 요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므로 h'e의 값은 3 3 곱해 그럼 12분의 18에서 2를 빼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4 3 12 4 4 16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 3분의 4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 갑시다 27번 자 27번은 역시 프렉탈 문제고 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도형특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아 네 여기 가운데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지금 현재 2대 1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가 이제 A원 B원 C원 D원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대각선을 그었어 오케이 대각선 되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선분 A원 B원은 1이고 B원 C원이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원 B원의 중점을 E원이라고 했고 얘를 지금 얘랑 연결했네 C원이랑 그때 만나는 점의 좌표를 F1이다 자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점 B C 위에 있는 점 G원에 대해서 G원 2원이랑 G원 F1이 서로 같게끔 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G원을 잡아야겠네 그죠 좋았어 그럼 일단 각 표시부터 하자 얘가 4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치 일단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어 자 얘 길이가 현재 1이다 자 먼저 프렉탈부터 갑시다 자 프렉탈은 선생님이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색칠된 게 한 개였다가 한 개로 줄어들고 한 개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비율은 1 자 두 번째는 이제 각이 중요한데 자 일단 요각을 알았으면 이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해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도 알아야 돼 근데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놓는 순간 재밌는 건 삼각형 B1 C1 D1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죠 탄젠트 세타가 2야 그럼 탄젠트 세타가 2면 자 삼각비에 의해서 우린 어차피 사인 세타를 찾는 거지 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5불의 2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각이 얼마가 되니 요각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되겠네 그럼 또 끝났네 어차피 얘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잖아 탄젠트로 구해 그러면 우리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요각이 요렇게 왔다 보면 1분의 3이니까 얘 루트 10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은 루트 10분의 3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럼 이제 삼각형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거 쓰시면 돼 자 네번째 삼각형 C1 D1 F1에서 사인 세타분의 선분 C1 F1 그 길이는 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1 F1의 길이는 사인 세타 값은 루트 5분의 2였고 얘는 거꾸로 3분의 루트 10을 곱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 3분의 2루트 2다 여기가 3분의 2루트 2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나왔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아 이 전체가 루트 2니까 얘가 3분의 루트 2 뭐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다 됐어 자 우리 진공을 찾읍시다 진짜 공비 자 공 아 공비를 찾기 위해서 요 안에 이제 가야 되지 그치 요거 자 요 안에 요렇게 비율이 2대 1인 직사각형이 들어가 그럼 선생님이 요 길이를 K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얼마야 2대 1이니까 가로의 세로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2K 야 얘는 45도니까 얘가 K면 얘도 K네 그리고 얘는 직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전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얘가 K면 야 얘도 2K야 그래서 네 번째 공비를 찾아보도록 할게 공비는 일단 2K 2K 2K니까 5K가 2가 돼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이 5분의 2고 자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1자리던게 K짜리로 변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공비는 K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진짜 공비 진공은 공비 25분의 4에다가 아까 첫 번째 구했던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 1을 곱하시면 돼 알겠니? 요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구합시다 답은 1 마이너스 진짜 공비 25분의 4분의 자 첫 넓이 갈게 자 첫 넓이는 보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 얘는 그냥 두 변과 극기인 각의 사인 세트하고 하시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게 아니라 야 보조선 이거 하나 그거 그럼 봐봐 이 전체 삼각형이 얘가 직각이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아 이 길이 루트 2 1대 1대 루트 2잖아 루트 2 그죠? 근데 봐봐 야 이 점의 좌표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야 이거 왜 심이네 직각이니까 이거 똑같네 그래서 뭐야 이 삼각형은 이 전체 삼각형의 그냥 2분의 1이네 그치?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 얼마야? 3분의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1이고 거기에 또 반땡이니까 6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5도 더하기 6분의 1 가시면 돼 얘랑 얘랑 약분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되네 그래서 그래서 얼마냐면 25분의 21분의 얼마 2분의 1이야 그래서 42분의 25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2분의 25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 자 28번 자 지금 도함수가 연속인 fx가 있어 자 근데 가 조건을 보니까 f 마이너스 x가 fx래 이거 딱 보시자마자 얘는 y축 대칭 함수 자 y축 대칭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f의 x 플러스 2가 f의 x 얘는 주기가 2인 주기 함수이고 아 fx는 y축 대칭이면서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네 자 그럴 때 이제 조건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요거 조금 전개해볼까 x fx 더하기 fx 곱하기 코사인 2파이 x dx 그 값이 2분의 47이래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결과가 이래 그럴 때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x 싸인 2파이 x dx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래 자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하자 이거 어차피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x fx dx 요놈부터 봅시다 자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x fx dx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야 얘는 y축 대칭 함수고 얘는 원점 대칭 함수잖아 두 개 곱하면 원점 대칭 함수네 아이고 얘는 0 자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fx가 누구랑 똑같아 fx 플러스 2랑 똑같지 얘는 이렇게 바꾸는 거야 x 이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곱하기 fx 플러스 2 dx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야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x 곱하기 f 얘는 x 플러스 4로 가도 돼 그치 2 한 번 더 거칠 바에는 x축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시키면 되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2의 fx dx가 되고 더하기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시키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4의 fx dx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x fx는 어차피 사라지고 x fx 어차피 사라져 그치? 원점 대칭 함수니까 얘는 2 fx 4 fx니까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6 fx dx고 그 값은 얘가 y축 대칭 함수니까 1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fx dx가 2로 주어졌잖아 그래서 얘가 24야 되겠니? 야 그럼 끝 보세요 지금 얘가 24거든 얘가 넘어가면 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48이지 왜 2분의 47을 했는지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두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fx 곱하기 코사인 2파이 x dx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 조금 요기까지 침범해서 좀 하도록 할게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코사인의 2파이 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아 이 값이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할 건 없는데 야 생각을 해봐라 얘도 y축 대칭함수고 얘도 y축 대칭함수거든? 당연히 y축 대칭함수야 야 이거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얘도 봐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도 시켜도 야 봐봐 얘가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도 시켜도 2파이의 뭐 2배 3배 4배 어차피 2파이만큼 가는 거거든 얘도 y축 대칭 얘는 이미 fx는 fx 플러스 2라고 다 나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보여? 그래서 결국 누가 되냐면 3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코사인의 2파이 x d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므로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넘기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 그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럼 이제 얘 구하자 자 얘는 부분적분법 얘 적분하면 f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파이 그 다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2파이 x 자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번째 우리가 찾는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 x 코사인 아이고 코사인 사인 2파이 x dx는 자 적분합시다 어떻게 적분이냐면 이렇게 곱하셔야 되지 이렇게 자 그럼 fx 사인 2파이 x 0부터 1 야 이거 봐봐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사인 2파이니까 0이고 0 집어넣으면 사인 0이니까 0이지 얘는 어차피 0이야 마이너스에 저 밑에 걸 곱하면 2파이 끄집어내시고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야 결국 이놈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6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이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분적분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함수를 살짝 바꾸는 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2019학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문과문제와 비슷해 그때는 fx가 fx 플러스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거 식 변형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예전에도 미적분에 참 많이 나왔었잖아 그치? 이런 것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6분의 파이가 답이었어 자 그 다음 29번 갑니다 자 29번은 의외로 쉬웠지 이거는 의외로 쉬울 수밖에 없어 예전에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니까 자 이렇게 반쪽짜리 원이 있고 지금 선분 a, b가 여기 있습니다 a, b가 2가 됐어 근데 a, b를 지름으로 하는 호 위에 a, b 위에 p가 있어 그때 지금 호 a, p 위에 점 q를 호 p, b와 p, q의 길이가 같도록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 다음에 이제 수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수직인 직선 그래서 만나는 점을 s라고 놓고 자 이 곡선 부분을 g세타 이렇게 놨고 자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 이 점이 p일 때 지금 뭐냐면 호 p, b하고 호 p, q가 같게끔 여기가 q로 잡은 거야 그치? 자 그럴 때 얘하고 얘를 연결을 시켰더니 만나는 점 이 점을 qr점이라고 한다 그때 얘를 f세타라고 한 거야 그때 이 f세타하고 얘를 구하는 건데 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야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비슷합니다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고 누구도 똑같다는 얘기야? 원주각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주어졌거든 그럼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원주각도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조선을 그려야 돼 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된다 그러면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누구랑 똑같게 되냐면 바로 얘랑 똑같게 되는 거야 그치? 서로 똑같은 부분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결국 얘 더하기 얘는 결국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랑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갖다 떼서 붙일 수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무조건 붙의꼴로 풀어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 세팅이 일단 아주 기본적인 세팅이다 너네가 일단 얘를 가지고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어 이거 잡는 게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읽어나가는 자체 있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자 일단 각들을 먼저 좀 봅시다 나는 요렇게 얘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친 게 몇이 돼야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돼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려면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야 된다라는 거 보이니? 근데 얘 전체가 90도니까 얘네 세 개를 다에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요각이 세타가 돼야 돼 일단 각을 설정하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 이런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같은 경우는 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우린 지금부터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찾아야 돼 자 봐봐 일단 각을 통해서 변의 길이를 또 찾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찾아야지 보조선에 얘도 하나 그려 어차피 이것도 직각이잖아 얘도 직각이고 그러니까 직각인 것들은 일단 가장 먼저 다 찾아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자 그럼 보자 이 길이는 얼마야? 자 얘는 이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여기가 세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두 배의 사인 세타가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렇게 돌아가니까 두 배의 포사인 세타가 된다 그치? 요거는 일단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했어 자 그 다음에 얘도 구하자 이 길이 뭐 이 길이 왜냐면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사인 세타 구하려면 자 이거 전체적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니까 얘는 이 탄젠트 세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실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잠깐만 볼래? 지금 현재 문제에서 잘 봐야 돼 니네가 이제 이게 어떤 걸 찾냐 우리는 지금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재밌는 건 이각이랑 이각이랑 똑같고 여기서 내렸을 때 이거 수직이거든 야 그럼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서로 똑같다 결론을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 얘를 뭐 A 얘 P잖아 삼각형 BPS랑 삼각형 BPR이 똑같은 거야 그걸 찾아야지 그치? 이제 각을 왜 찾았니? 다 그런 것 때문에 찾은 거야 수직 이거는 보조선 그리는 거였고 결국 우리가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찾는 F세타 더하기 G세타가 결국 이거 넓이랑 똑같은 거야 BQ, PPQ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떨어진다 되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야 다 구했어 야 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코사인으로 때리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선분 BQ의 길이는 두 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코사인 2분의 파이를 만나면 사인이라니까 두 배의 사인 2세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다 됐네 자 세 번째 우리가 찾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의 세제곱분에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되지 자 2분의 1 곱하기 두 변 두 배의 사인 2세타 곱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그 끼인 각 세타 사인 세타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 얘는 얘랑 얘랑 약분되고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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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타 없어지네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가실 수 있어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데 저런 것들은 똑같은 삼각형을 잘 찾는게 포인트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정말 잘 얻어주셔야 되겠지 그치? 음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갑니다 대망의 30번 요것도 이제 말뜻을 잘 해석을 못해서 틀렸을 거야 분명히 자 30번 갑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3보다 크대 요거 되게 밑줄 치세요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끝났어 gx가 fx 곱하기 exponent 의 x제곱이야 자 일단 우리는 얘 딱 보자마자 gx의 개형부터 살펴봅시다 야 2차 함수래 최고창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이 양수야 최소값이 양수니까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삼각 함수가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고 왜냐하면 양수니까 그 다음은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있을 거야 어차피 허근을 가지니까 fx가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y는 gx의 개형이 너희들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요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뭐라 했냐면 지금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gx이퀄 k 아 gx랑 k랑 만나는 모든 원소의 합이 hk래 근데 hk 불연속점이 1이래 야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k가 여기 있을 때 모든 실근의 합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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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여기 있을 때 모든 실근의 합 얘지 어차피 모든 실근의 합이 x값이 계속 계속 증가하는 만큼 계속해서 똑같이 증가하고 있지 않니 그럼 갑자기 1, 2, 3, 4였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잖아 그냥 계속 똑같이 쭉쭉쭉쭉 X값이 계속 쭉쭉쭉쭉쭉 증가하잖아 모든 식은 X값에 대해서 얘는 연속이야 근데 이런 그래프는 봐봐 여기까지는 K가 이렇게 가다가 왔어 근데 여기 딱 접하는 순간 뭐야 이렇게만 더하다 이제 두 개씩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씩 더하니까 불연속이 되겠지 아니 하나만 더했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6을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6으로 확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계속 가면 뭐 점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역시 개수는 계속 계속 늘어나겠지 합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 개였다가 다시 두 개니까 또 개수가 확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여기에서 합이 개수가 확 변하는 거야 그럼 불연속 점은 두 개 아니야? 여기랑 여기에서 불연속 점이 두 개야 y는 k가 여기랑 y는 k가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올 거 아니니 그럼 이 두 점의 두 곳에서 불연속인데 지금 y는 k가 한 곳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연속이라는 얘기지 이해 되겠어? 그럼 이제 연속일 때 어떻게 되면 돼?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게 확 뛰지 않으면 돼 그러려면 0이면 돼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더하기 1을 하면 갑자기 마이너스 2로 거꾸로 올 수가 있거나 다시 백하거나 다시 똑같은 값이 될 수 있지만 얘가 0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당연히 다른 값으로 점핑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유형을 두 가지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 첫 번째 여기서 연속인 경우 자 우리가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고 여기서는 연속이야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잘 들어 자 여기서 불연속인데 이게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 조건에 보시면 3익스포넨셜 플러스와 3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차가 2야 그럼 잘 봐 얘가 만약에 y는 3익스포넨셜 왜냐하면 여기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그치? 그럼 봐봐 얘보다 조금 더 큰 데는 얘 하나야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점은 자 봐봐 조금 더 작은 점이 있어 그럼 봐봐 야 어차피 자 요거 잘 해석해야 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잖아 어차피 얘는 얘 근처에 있고 얘도 얘 근처에 있어 그러면 서로 빼면 여기는 0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얘는 얼마야 0이고 여기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지금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과연 이 점의 좌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얘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얘 근처고 얘도 얘 근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알파보다 작은 점 알파보다 큰 점이야 결국 알파로 갈 거 아니니? 그럼 걔네 둘을 빼야 된단 말이야 빼가지고 2가 되는 거 얘는 어차피 0이고 0에서 뭐를 뺐을 때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네 둘의 지금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왜? 봐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점이야 조금 더 작은 점과 조금 더 큰 점은 어차피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두 개를 더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너희들이 왜냐하면 이런 유형 자체가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따졌잖아 그치? 근데 얘는 x좌표 합으로 따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접근해야 돼? 뭐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너희들이 이건 어려웠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독특한 유형이었고 되게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번에는 여기가 연속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돼야 될 테고 여기서 불연속이야 여기가 y는 3익스포네셜이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얘보다 조금 더 큰 점이 여기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점이 여기야 그러면 결국 어차피 x좌표는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거고 얘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결국 여기 더하면 어차피 0 되는 거야 빼면 어차피 0이지 그치? 근데 여기는 얘네 둘 더한 거라 얘는 0이니까 두 개의 차가 2가 돼야 되므로 얘는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문제에서 이거를 이 가조건 나조건이 바로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다 됐어 자 이해 갈게 얘는 g'에 마이너스 1과 0에서 된 거잖아 자 g'x가 최고차항계수 a에 얘는 x제곱 플러스 x 익스포네셜의 x제곱임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1에서 0이잖아 그럼 적분 때려 아 근데 이거는 뭐 니네가 뭐 부분적분을 안 해도 된다 뭐 이 정도는 뭐 까짓거 이 정도는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a에 x제곱 마이너스 x 어차피에 미분 때리면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2x 더하면 x 나오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네 익스포네셜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g'x가 a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익스포네셜의 x제곱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는 gx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3x가 가야겠네 왜냐하면 여기다가 2x를 더해서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익스포네셜의 x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g1의 값이 3 익스포네셜이야 자 그래서 g1 갑시다 g1은 1, 1, 1 없어지네 얘는 a 익스포네셜이 3 익스포네셜이다 그래서 a 값은 3인데 모순? 야 fx가 지금 최고치한 개수가 3보다 크다 그랬잖아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이 그림 아니네 자 얘 같은 경우는 g 마이너스 1 갑시다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니까 얼마야 이거? 3 a의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1 제곱이 3 익스포네셜이야 아 그래서 a의 값이 익스포네셜의 제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 그치? 다 된 거야 그래서 그게 뭐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g 마이너스 6 곱하기 g2 좀 좁은데 여기다가 적자 자 세 번째 g 마이너스 6 곱하기 g2 자 g 마이너스 6은 야 그냥 어차피 익스포네셜의 x 플러스 2 제곱으로 가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그럼 얘는 6, 6에 36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43이네 43 곱하기 자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제곱이지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4 제곱 이 곱하기는 왜 붙였냐 43에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4 제곱 곱하기 2 집어넣자 2, 2 4에서 2 빼니까 2고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3 익스포네셜의 4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없어져 이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129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까지 미적분 8문제를 다 해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적분이 쉬운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계산 과정도 되게 복잡했고 공통과목을 빨리 풀어내지 않았다면 미적분에서 분명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고 그 부족한 시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까지 다 보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미적분이 조금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고 뒤로 갈수록 적분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공통과목에서 빨리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빨리 풀면서 미적분을 먼저 풀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공통범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설명했던 기본 개념들과 문제풀이 접근 방법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보게 될 이제 9평이라든지 다음은 이제 10월 학평 또 이제 수능까지 이제 좀 마무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 우리 미적분이 굉장히 표준 점수가 높았지 47점이었습니다 147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이제 확통이나 기아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적은 아마 6평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문항들이 좀 많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을 거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공통과목에서 얼마만큼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미적분의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많이 노력하시고 기초 문제 분석하시면서 문제 접근 방법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8월 달에 프렉탈 특강과 삼각함수의 극한 도용 특강 두 개를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우리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수원수트는 7월 말까지 선생님 무조건 완강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부족한 개념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 소개할 테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수원수트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9월 평가원 대비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8월 31일 날 모의고사 보는 날 수요일이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날까지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달에 봅시다